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1일 수요일 일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살아온 그런 삶의 그런 경험이 또 다르고 또 학교에서 배운 그런 교육 배경도 다르고 또 사람의 성향도 다르고 연배도 다르고 그렇게 하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도 참 우리 근현대사에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2 3주 정도 집중기로 이 문제를 거론해 왔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대해서 좀 식상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건데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100% 확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6.25 전쟁만큼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건을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부분들이 너무 이제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삶과 또 후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 선거 문제는 국가의 흥망의 문제고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생사가 걸려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하루하루 바쁘고 또 하루하루 사는데 뭐 이런 문제들이 크게 또 영향을 자기한테 당장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문제를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판단 잘못하면 그냥 갑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적시에 필요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좀 나이가 젊은 분들은 아니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오늘 첫 주제는 여당이 이제 기회를 선점해 가지고 메가 서울 김포를 서울시 선거구에 이렇게 포함시키는 서울광역시의 행정상에 이제 편입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사람들은 이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어떤 묘책이 있나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던 끝에 아마 찾아내는 것이 이제 김포를 서울광역시에 편입하는 거죠. 생활권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에 들어가니까 김포를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김포가 포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고향 구리 광명 이런 거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광명이 포함되면 그 밑에 있는 오산시는 왜 포함 안 되냐 전국을 그냥 서울특별시로 묶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안이 나왔는데 모든 신문들이 일면 톱기사로 이렇게는 여당이 띄운 메가 서울 찬반이 세계적 트렌드다 혹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맞서죠. 결국 이제 표대결이니까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여당이 30일 밝힌 메가 서울 구상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학교 진학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메가톤급 정책이다. 뒤에 보니까 서울광수구청장 패배로 확산된 수도권 위기로운 타결을 위한 성부수로 해석된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다 이렇게 보면 그냥 무대에서 그냥 연극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제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 중앙일보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중앙일 일변 톱기사가 수대권의 이제 500만 표에 대한 그런 공략 작전이 메가 서울이다 이렇게 본 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런 선점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은 그렇게 좀 난감한 입장이다 그런 내용들도 나온 거네요. 여기서 이제 최중구님 이제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축적해온 최중구님이 그냥 직설적으로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네요. 전국 도시를 다 서울로 편입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대표할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무관심하고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여덟 번의 선거에서 표 도덕질로 민주당의 사전선거 승리를 헌납했습니다. 이 최중구님처럼 열심히 역대 선거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관련된 그런 공병호 tv를 비롯한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관련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토샵 작업을 해가지고 많이 확산시키는 최중구님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당이 메가 서울이야 슈퍼 울트라 메가 서울을 만들더라도 최중구님 말씀처럼 현재와 같은 사전투표 제도로는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패배하느냐만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쉬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한국의 식자층이나 지도층들이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반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투표장을 찾는 투표자들이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표를 세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지칭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내 외부에 압약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이번 선거구에서는 얼마나 표차를 낼까 그것을 어느 정도 내줄까라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그런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2024년 총선 대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겁하고 부정직한 이런 지도층들은 망해도 싸는 거죠 대패가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를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마 차이를 내줄 것인가. 영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차이를 예를 들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자석 기준으로 35% 격차를 낼 건지 2020년 4.15 총선처럼 25% 격차를 내줄 건지 그다음에 뭐죠? 거기 저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한 11% 정도 차이를 내줄 건지 이 차이값을 누가 결정하는 거 아니까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차이값을 선관위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밝혀진 과학적 사실을 여당이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그러면 대패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여러 번 반복해 왔듯이 신종 사전투표 조작수법이 등장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선거 사기세력들이 도입한 신종 사전투표 조작수법은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명부를 여러분들 위변조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일정 부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부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그런 새로운 그리고 아주 강력한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이번에 선거 사기세력들이 도입해가지고 압승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가 일어났단 말이죠.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여러분들 파헤칠 수 없을 정도로 다 파헤친 거 아닙니까? 동별로 몇 표를 훔쳤는지까지 몇 표를 집어넣어줬는지까지 거소에서는 몇 표를 집어넣고 염창동에서 몇 표를 넘어주고 강서일동에 가양일동에서 몇 표를 넣어줬는지까지 다 밝힌 거잖아요. 그거는 과학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숫자로 이렇게 밝힌 거니까. 그거를 김기현 씨나 윤석열 대통령이 못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숨기고 싶은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 그걸 다 깔아뭉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밝힐 수가 없으면 2024년 총선은 대패입니다. 2027년은 대선은 대패인 것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넘어가는 거죠. 완전하게. 그리고 그다음부터 한국 사람들은 참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현장에 줄어들 겁니다. 그때는 피를 흘려도 여러분들 그걸 되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같은 주장을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젊은 분들은 너무 앞서가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 이제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양반이 여러분들 연구해는 그런 경력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다 다르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르게 보는 전망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 운명이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얼마 정도 격차를 내줄 것인가라는 것을 선관위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꼼짝달싹 한국 사람들은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024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여러분 다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0% 정도 여러분들 부풀리게 되면 2024년도 총선은 전국에 329만 표 정도를 조작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329만 표를 전산적으로 필요한 곳마다 여러분들 조작값을 좀 달리 해 가지고 이렇게 조작하겠죠. 그러면 압승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이 15%고 거기다 사전투표율을 7.50% 더하겠다면 가짜 사전투표율이 22.50%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를 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3만 7천 표를 훔쳤지만 같은 수준의 조작이 이루지게 되면 2024년도 총선에서는 329만 표를 전국에서 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329만 표는 최소치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 가지고 선거인수의 위변조율을 해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다 합치게 되면 988만 표까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작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988만 표 중에 329만 표를 조작한 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문과 출신들은 숫자 보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인 경험 본인 감각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경제학을 훈련받았 기 때문에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 습니까 이 숫자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숫자를 볼 수가 없으면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경험에 의지해 가지고 감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2020년 총선은 이미 선거가 결정된 겁니다. 현재 사전투표 제도를 존속하는 한.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율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 가운데 사전투표 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일투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조작을 그냥 7.50% 사전투표율을 부풀리하겠다 그러면 그걸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것은 2024년 총선에도 맹악한 지침을 주지만 동시에 한국인이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를 맹악하게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의미를 그렇게 가슴 깊이 처절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나 소수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겁니다. 제가 가방끈이 좀 길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자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당 지배체제의 뭡니까. 뱀 이름 입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한 3분의 2 정도는 대한민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들어가기 직전 상태가 아니고 3분의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100%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저의 이야기에 신뢰를 드려야 될 것은 제가 나이가 있고 배움이 좀 많고 그다음에 사심이 없기 때문에 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절대 이 문제 안 건드릴 겁니다. 국민들이 이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다른 부채관리 문제, 연금 문제 다 사소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하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얼마 참여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실질적으로 대형적인 책임의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책임을 재현해줍니다. 감사합니다.